수학을 강의하는 이현수 복잡한 상황이에요 케이스 제목을 괴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지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얘기를 해줄게 되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는 수능도 하고 있거든 러셀 기숙학원에 출강을 하게 됐는데 개강 날 어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현장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케이스까지 촬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온라인 강의를 첫 런칭한 해에 청주의 세관고등학교라는 데를 반가후 수업을 진행했거든 그 친구들이 고3이 지나고 재수를 하게 되는 나이가 된 거지 대학생이 된 나이가 된 거지 세관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여기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교입니다 청주 지역에서 전교 그때 1등부터 40등까지 학생들이 모아져가지고 20명씩 두 반으로 진행을 하는 수업이었어요 선생님한테 좀 어려운 수업을 부탁하셔가지고 선생님 그때 블랙라벨 수업을 갖고 갔거든 예비고일이었거든? 예비고일 예비고일 2월이었어요 예비고일 2월 달에 블랙라벨 여러분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생님도 어려워요 나라고 쉽게 쉽게 풀는 거 아니야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생각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친구들이 당연히 어렵지 몇 명 친구들은 잘 푸는 친구들도 있었어 그러니까 미리 풀어봤거나 아니면 눈에 띄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잘하는 몇 명 튄 애들이 있었거든 그렇잖아 몇 명 튀잖아 튄는 애들한테 잘 보면 첫 번째 시간 잘 못 풀어요 못 푸는데 두 번째 날 가보면 그걸 벌써 공부 다 해놨고 관련된 문제 풀어놨고 모르는 부분까지 다 체크를 놓고 질문을 한 스타일이었어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도 경쟁이 되게 심해져가지고 내가 아주 기억에 오래 남는 친구들이었는데 러셀 기숙학원에 갔을 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가 생환고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친구는 다시 하는 친구고 선생님이 그때 기억이 나는 몇 명을 물어봤더니 걔가 우리 스카이캐슬 예서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 있잖아 그치? 무슨 무슨 의대, 무슨 무슨 치대 이렇게 언급해 나가면서 잘 됐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 너무 반가웠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그래도 오래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제자로서 무슨 역량을 갖췄다 이런 거 절대 아니고 선생님 제자라고 하기에도 좀 창피할 정도로 애들이 훨씬 잘했는데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생각해보면 선생님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더라고 선생님이 중학교 때 다쳐가지고 고등학교에서 특목고 지원했다가 이제 못 가고 일반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가 이제 부흥을 하려고 동문회 장학금을 많이 줘가지고 서울에 있는 전교 3등 이내에 들은 애들만 모아서 두 반을 만든 그 특수 클래스였어요 갔는데 나도 중학교 때 전교 1등을 계속 굉장히 많이 했던 친구들 사람으로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고등학교 갔더니 웬 괴물들이 그렇게 많아 정말로 애들아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지금 공부를 좀 열심히 했고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아 미친 애들처럼 괴물들이 몇 명 나타납니다 그때는 자주 이야기하는 이름이 이정우였는데 별명이 지존이었던 입학하고 수학을 한 번도 안 틀렸던 정우라는 친구도 그때 괴물이었고 걔는 뭐 기타도 잘 치는데 기타 치면서 정석책을 발로 넘겨서 봤었으니까 막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춘천에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서울로 온 케이스였는데 서울로 딱 오자마 나도 춘천에서 나름 젊고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이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로 온 거였잖아 그때 왔을 때 나보다 훨씬 뛰어난 선배님들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강사들 나 그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느낌모가 겹치더라고 고등학교 때 괴물들을 만나면서 반에서 15등밖에 못했어 정규 1등에서 반에서 15등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거기서 뭔가 전투적인 의지를 불태워서 확 타오른 게 아니었고 주눅이 들어서 오히려 더 공부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지금 일을 하는 상황이거든 일을 하는 상황이면 강사들이 더 나보다 뛰어난 강사가 있고 내가 경쟁심을 막 불러일으킬 만한 분들이 막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평온하게 대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 지금은 약간 태도가 바뀌어서 조금 약간 전투적이기도 하면서 아니면 평온한 느낌을 가지기도 하면서 이렇게 좀 유연한 태도를 가지게 됐는데 내가 학생이었다면 그때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할 거라는 후회가 좀 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야 우리가 그래도 한 동료인데 같이 좋은 데 가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 우리가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친구들한테 항상 이야기해주는 게 2월달 거의 다 갔고 3월 되면 여러분 정말로 괴물 같은 데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괴물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전국 수학 경시대 나가서 금상 타오고 최우상 타오고 이런 친구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해버리지 말라라는 거지 쟤보다 나는 못하니까 나는 좀 편하게 공부해야지 이러지 말고 조금 더 여러분이 더 노력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거는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재수할 때도 그랬고 우리 고3일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하게 되는 사람 만났을 때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순간 잘 깨지를 못하게 되더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어떻게 경쟁을 좀 해보자 나도 춤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 좀 가지고 주눅되지 말라고 얘기를 꼭 해주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선생님이 이제 블랙라벨 강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가르치고 있는 현장 친구들 중에서도 지금 톡톡 튀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학교 때 비해서 고등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만 모였기 때문에 그 경쟁 구도가 중학교 때랑 약간 온도가 좀 달라요 중학교 때 사실 우리가 다양한 친구들이 모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잖아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학교 상황이 있겠지만 특히 특목권 더 심하고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굉장히 중학교 때는 온도가 좀 다르게 펼쳐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긴장하고 겸손하게 노력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고2도 마찬가지고요 고3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학년에 올라갈수록 괴물 같은 친구들이 우리 반에 많을 겁니다 보통 내가 정한 기준은 30명당 1명꼴로 괴물들이 나타나거든 아니 우리 반에 없으면 다행이지 옆 반에 두 명 있으니까 그런 괴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친구들도 분명히 댓글로 올라올 텐데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로 쟤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부러워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남은 방학 잘 마무리하시고 고등학교 가서도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꼭 무시무시하게 남들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키워나가서 여러분 하는 분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